아저씨 누.. 꼬맹이를 안에 가뒀어 안에 아이들을 구해야 되는 거 같죠? 아저씨 고맨나 사이! 으아아악! 미친 미친! 으어! 으어! 뭐고? 오늘 해볼 게임은 유사 고무 게임 헬로 네이버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배포했었죠? 자 그러면은 바로 갑시다 액트 1 어 꼬맹이? 뭔가에 쫓기고 있는 건가? 어 깜짝이야 왓왓왓헤픈 뭐야 뭐야? 뭐하고 있는 거야 저.. 저 장반? 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위해서 뭔 소리야? 감금? 저 아저씨 누.. 꼬맹이를 안에 가뒀어 어! 보였다!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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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소리봐 개극혐이야 뭐지? 뭐야 뭐야? 안에 내가 갇힌 거야? 아니면 뭐야? 아 내가 다른 앤가 지금? 방금 갇힌 애를 또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건가? 저 아저씨 뭐해? 일단은... 저 아저씨 집에 들어가가지고 안에 아이들을 구해야되는 거 같죠? 문으로 들어가자 당당하게 아 2로 열리네요 문닫 파밍 필수 어 문... 뭔 소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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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고매나 사이! 아! 아 이게 화면이 살짝 어두워지면서 부금이 바뀌면 아저씨가 나를 쫓고 있다는 소리구나 어 여기 열려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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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금 바뀌었어! 부금 바뀌었어! 부금 바뀌었다고! 어! 어! 어디까지 오는 거야? 뭐야 여기가 여기가 마지막으로 인가봐 아저씨 와 근처 가니까 막 이새끼 패왕색서 존네 기회 존네 눌려 이거봐 근처 가잖아 공기가 바뀌어 신호... 우와 신발 어 뭐야 아 창문 깰 수 있네 일단은 창문 일단 다 깨서 놓자 집 바깥에 있는 창문들을 언제 어디서라도 나올 수 있게 부숴놔야 돼요 깨고 깨고 애들을 훔친 그 죄 너의 창문값으로 받겠다 똑똑하게 치뤄야 될 것이야 한 시간 후 이제 방마다 있는 창문들은 다 부순거 같구요 와이 아 요러니 어어 신발! 어! 갑자기 왜이렇게 빠져 어어씨기 어어 신발 개놀랬네 어어 갑자기 뒤에 있어 미친 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시간을 안주니까 이거 아 나 이거 오늘 안에 못 깰 것 같은데 여기 뭐 이거 아 방 방도 닫혀있는 방이 있네 안에서도 어? 아 이런 공간이 있구나 어 뭐야 나 찾는다 지금 아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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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 W 뭐야 이거 볼링공으로 죽이자 죽어 와 똑같네 데미지는 방어력도 좀 높게 찍었어 눈 비비고 끝이야 볼링공 맞았는데 존나 말도 안 돼 어? 대파대? 이걸로 눈뽕 가능? 근처에 있다! 이 녀석! 눈뽕! 왜 아무 의미 없어! 뭐야 이거는 갑자기 맵이 바뀌었어 어? 뭔 소리야 아저씨의 과거 사연인가? 아저씨가 차를 사랑했네 아저씨가 차를 산지 얼마 안됐는데 사고나가지고 너무 슬픈거야 손전등은 전쟁이 헤드샷 게임 빠르게 진행해볼게요 들어가보자 안에 들어가자 뭐야 엥? 버그 쓰는데 아저씨 못잡으니까? 아저씨 그 카트라이더 알키 누르는데? 벽박치네 아씨 그냥 들어가 다 필요없어 나와 이 새끼야 아 미안해 뭐하는 집이야 이거는? 진짜 뭐 열어가지고 나온거 하나도 없어 진짜로 수납공관만 존내많아 뭐야 이거 수리했는데? 와씨 이러면 어떻게 깨 아예 막아놨어 창문으로 못나가게 아 이거 그거네 다회차 할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게임이네 뿜 아우 신발 깜짝이야 아저씨도 창문 넘네 어? 들어가서 여기 숨어 미친 미친 어? 야 이럴거면 이거 공간 왜 있는거냐? 없는거 같은데 옆집을 한번 가볼까?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하쿠르 액션게임이었누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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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쓰 대시점프 안하면 돼 이제 어 뭐야? 어? 어? 통과했어 물건이 통과했다고 일단 들어가 이거 뭐야? 문이야? 그러네 문이네 아니 이러니까 내가 2층 들어오는 문을 못찾았지 이게 저쪽 바깥에 뭔가로 연결돼있는데 이게 뭐야 아 승강기랑 연결돼있네 이걸 올리면은 어 내려가있다 내려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올리지 이제? 선풍기로 볼링공을 밀라고? 아 그걸로 시간차로 스위치를 내리게 하는거에요? 아 게임 좋네 어렵다 가야! 야! 어 미친! 아악! 태나! 제발! 오케이! 고! 엥? 아 또 왜 노는거야 왜 놀아 이번에도 어 잠깐만 승강기 올라가는 소리 들... 가자 이번엔 기다린다 그냥 한 시간 후 이번엔 됐어 확실히 됐어 한 시간 후 이번엔 됐어 이번엔 됐어 한 시간 돌아가 마라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 돌아가 돌아가 응 아니야 어 선풍기가 안 켜졌어 이번에 돌아간다 돌아간다 이번엔 선풍기 봤다 아 터치다운 안 갔으면 날새끼떼 아이씨 으아악 하하하하 됐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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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성부아 성장아 한 시간 흰 발 아 요번엔 또 왜 안돼 부음으로 들린다고요? 어떻게 하면 공이 근데 반대로 가있냐 어떻게 하면 반대로 가있는거야 해봐 이 새끼들 나빼고 토이스토리 찍네 나빼고 토이스토리 찍어 나빼고 내가 보는 앞에서만 잘해 한방에 올라갈수 있을거 같은데 나는 요정도쯤 쓰레기통 세워놓고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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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야 가자 오 됐다 나이스 나이스 오 빨갈키 오 뭐야 지아라 뭐지 이건 일단 깨봐 오 마리오 64DS 세상에 끝 끝났나 뭐야 이거는 저기요 이런 열쇠 같은거 없는데요 원래 원래 붙잡힐 운명이었어 이거봐 창문은 다 닫아놓고 문만 이렇게 열 어 뭐야 여기도 문 열게 해 놨네 근데 창문 깨면 된다구요? 주울 수 있는 프롭이 없는데? 계속 광클하라고 자 시뮬레이션 아 이거 올려야지 아 이거 올려야지 뭐야 와 드디어 찾았어 왜 지금까지 안됐는지 얘가 너무 튼튼해 이사 use 굿건이였어 굿건이 엮어 또 마이크뿐 사마자 다 50 월요일 브롤 자기